유니모 테크놀로지 유니모 테크놀로지로부터 체더박스 제품을 적용받아 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모입니다. 지금 플스 매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 CD 하나 사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나온 김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 듣고 계신 이 사운드는 체더박스에서 핸드폰으로 녹음되는 사운드입니다. 체더박스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체더박스에서 블루투스 녹음이 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품이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사운드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지 못하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면 이 정도의 사운드가 녹음이 되고 이 정도의 마이크의 품질이 보증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했으니까 좀 더 편한 자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커브를 타고 파이크를 타고 잠깐 왔습니다. 지금 바람도 엄청 안 불고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삼각대에 세워놨는데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장착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뭐냐면 헬멧의 종류에 따라서 장착하는 그런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났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도 편하게 장착이 됐고 어떤 것은 장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헬멧에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이게 2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투어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같이 이제 투어를 갈 수 있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촬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촬영하게 됐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리고 많이 만져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제품은 아이폰을 이용한 녹음 기능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아이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버리면 이 사운드 제가 녹음하는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을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나 20 같은 경우는 외부 입력 단자 억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억스를 꽂아서 아이폰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운드에 대한 느낌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커브를 타면서 주행샷을 제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하면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1인차를 타고선 주행을 하다보면 바람 주행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나 상대방이 듣는 데 있어서 전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클러치 없는 커브 같은 경우는 액션캠을 들고 찍을 수 있다는 것, 주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들도 산책을 좀 간간히 하는 것도 보이고 할 정도로 이게 자동차가 많이 통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행샷을 찍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사운드도 그렇고 지금 주행하면서 이 헬멧에 장착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장착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넓게 찍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넓은 화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처음 타고 나온 건 아니고 몇 번은 타고 나왔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잡소리도 나고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라고 해봤자 저밖에 없고 잡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바이트 타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녹음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녹음 잘 되고 있네. 녹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장갑을 끼고 사용하다 보니까 버튼, 조작감이라고 해야 되나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맨손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있고 이 제품의 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을 하고 볼륨 조절을 내리고 하는 게 좀 수월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디오를 듣는 것도 수월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버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촉이, 감촉이 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꼼꼼하게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놨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모드와 재생 모드 이런 것을 더블클릭해서 눌러서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거 그리고 지금 결과물을 저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를 이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지만 이것도 통화 녹음이, 만약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한 번에 녹음할 수 있다면 라이딩하는 즐거움이 더 배가가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통화 근거라든지 증거를 남기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품의 무게라고 해서 스피커와 본체, 브라켓 이런 것들을 전체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제품의 무게는 이 제품에 대한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제품을 무게를 재봐야 됩니다. 왜냐? 스피커가 어느 정도 무거우니까 실제로 제가 장착을 해봤더니 무거워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초반에 또 말씀드렸듯이 헬멧의 종류에 따라서 장착의 난이도가 극상이 되기도 하고 불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델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한 4개의 모델 정도를 도전했는데 결국은 이 모델도 장착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헬멧이 이 세터박스하고 잘 원활하게 조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못 구매해서 반품을 한다든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헬멧처럼 외피의 연결 부위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운 헬멧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홈 철제 브라켓 연결 부위가 들어가는 이 홈도 깊이 파져 있는 모델은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도 하다가 실패했는데 홍진 헬멧 중에 오픈페이스 헬멧 이 실드가 내려오는 오픈페이스 헬멧을 시도했을 때는 아예 장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봤는데도 안 되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리뷰와 그리고 라이딩 영상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체새박스 B2-3가 현재 정가에서 체새박스를 취급하는 쇼핑몰로부터 할인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공지를 내렸다고 하니까 너무 비싼 제품보다는 알뜰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체새박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떠난 영상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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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중 Contact주管制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